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였네 평균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가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이 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죽게 되니 슬픈 자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의 지침만을 잘 안 드라 모두가 내게 오라 평균자여 내게 오라 평균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의 지침만을 잘 안 드라 죄의 마지막은 사람 중에서 죄의 마지막은 사람 중에서 죄의 마지막은 사람 중에서 내게 오라 내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의 지침만을 잘 안 드라 모두가 내게 오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